아 아 아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 말고 신 시절에 다 있습니다. 아 있었어요. 아 참. 자 보세요. 아 아 아 요 때가 언제예요. 2006년도에. 해맑니다. 해맑니다. 하지만 신인이기 때문에. 네. 무한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스타킹 특별기획 스타. 스타킹. 소녀시대. 소녀시대 신곡. 더 보이즈. 밤에 6시간만에. 전세계 음원 차트. 배기예진이 배달. 그뿐만이 아닙니다. 미국신문 1면까지 장식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준비한. 메가 소시. 이야. 이야. 우리나라님 nervios물대. Off. 이럼. 일본 소녀시대. 나와주세요. 6개월 헤이즈맛 나와주세요. 1년대 MUSIC 이 노래는 너무 멋져 내 눈이 부셔 정말 멋지게 다 달리는 걸 지우지 지우지 달리지 지우지 달리지 지우지 달리지 지우지 달리지 어떤 것 같아도 달리는 나는요 그들끝거려 밤을 참고 못 믿을죠 나는 나는 안 가봐요 그들끝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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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무 깜짝깜짝 놀라 오오오오오 너무 짜릿짜릿 몸이 떨려 지우지 지우지 고쳐준 눈빛 오예 좋은 향기 오예예예 오쌰 미스터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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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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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잡시 잡시 ilde 될 수 있겠니 자, 빌다 말 줄 없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스타킹 글로벌 프로젝트 메가 소시 쥬리아 과연 소녀시대 선택은 누군가요? 일본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